활력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완화 위주의 회기라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치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만에는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만에 대해서 유전만으로 비만의 증가량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유전적으로 비만인 사람들은 살을 빼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비만, 정말 약도 없는 걸까요? 최근 유전적으로 비만인 사람들도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연구심의회의 역학부서 연구팀은 전 세계의 성인 22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와 몸무게, 운동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연구는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만드는 정크푸드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크푸드 유전자는 16번째 염색처에 있는 FTO 유전자가 손상세 버전을 가리킵니다. 결함 FTO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끼에 100칼로리를 더 섭취했습니다. 연구 결과 결함 FTO 유전자를 한 개 가지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30% 높았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은 22%였습니다.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비만 유전자를 두 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유전자가 없는 사람보다 비만 확률이 69%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비만 확률이 29%만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유전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이라도 운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로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모하는 칼로리의 단순한 계산만으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만으로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하였을 겁니다. 반복되는 요요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살빼기 힘든 몸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 칼로리 계산을 통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비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지로 호르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화에는 칼로리 계산법의 오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베시티 코드 파트 2 더 칼로리 딥 세션 칼로리 줄이기의 오류 전통적으로 비만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른 결과로 여겨져 왔다. 이는 곧 사람의 체중은 간단한 방정식으로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섭취하는 칼로리 빼기 사용하는 칼로리는 체지방 이 핵심 방정식은 내가 칼로리 속임수라고 부르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 방정식은 너무 간단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이 방정식에 많은 잘못된 추정들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추정 1 섭취하는 칼로리와 사용하는 칼로리는 서로 관계가 없다. 이 추정은 아주 큰 실수이다.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들과 경험들은 이 추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소비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소비하는 칼로리의 감소를 유발한다. 칼로리 섭취의 30% 감소는 칼로리 소비의 30% 감소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미미한 체중 감량이다. 추정 2 기초 대사율은 안정적이다. 우리는 운동을 제외한 칼로리 소비를 생각하지 않고서 칼로리 섭취량만에 집착한다. 칼로리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신체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기 복잡하다. 그러므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잘못된 추정이 이루어진다. 운동을 제외한 기초 대사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추정이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 기초 대사량 플러스 음식의 열 발생 영향 플러스 운동과 관련 없는 열 발생 플러스 운동 후 과다한 산소 소비 활동 플러스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 칼로리 섭취량과 다른 요소들에 따라 최고 50%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추정 3 우리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의식적으로 조절한다. 먹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을 의식적인 결정이며 배고픔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다양하게 중첩되는 호르몬적인 시스템들은 언제 섭취하고 언제 섭취를 그만둘지 결정한다. 우리는 배고픔 사인에 반응하여 의식적으로 먹기를 결정하며 이것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다. 우리는 신체가 포만감의 사인을 보낼 때 먹기를 그만두며 이건 역시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예를 들어 음식을 튀기는 냄새는 점심시간에 당신을 배고프게 할 것이다. 하지만 방금 큰 뷔페를 다녀왔다면 동일한 냄새는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냄새는 동일하다. 먹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먹고 말고를 가이드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지닌다. 체지방 조절은 숨쉬기와 같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우리는 숨쉬기를 의식하지 않으며 심장 뛰는 것을 지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조절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항상성 장치를 가지는 것이다. 호르몬은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비만은 칼로리적인 질환이 아닌 호르몬적인 질환이다. 추정 4. 지방 저장량은 기본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신체의 모든 시스템들은 조절된다. 키가 자라는 것은 성장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혈당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성적 성숙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곤에 의해 조절된다. 신체 온도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유리티록신에 의해 조절된다. 목록은 계속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세포의 성장이 기본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먹는 것의 단순한 행동, 어떠한 호르몬의 영향도 받지 않으는 지방성장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추가적인 칼로리는 지방세포로 버려질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이미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지방성장의 새로운 호르몬적 경로들은 항상 발견되었다. 렙틴은 지방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중 가장 잘 알려졌지만 아디포넥틴 호르몬, 민감 리파아제, 지방지질 리파아제, 아디포스트리글리사라이드 리파아제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호르몬들이 지방의 성장을 조절한다면 지방은 칼로리적인 질환이 아닌 호르몬적인 질환일 것이다. 추정 5. 칼로리는 칼로리다. 이 추정은 가장 위험한 추정이다. 이는 명박하게 사실이다. 개가 개이고 책상이 책상인 것처럼 말이다. 다양한 종류의 개와 책상이 있지만 개는 개이다 라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모든 칼로리는 지방축적을 유발하나? 칼로리는 칼로리다 라는 것은 체중 증가의 유일한 변수가 총 칼로리 섭취량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모든 음식들은 칼로리로 에너지를 계산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올리브오일의 칼로리는 설탕의 칼로리와 동일한 신진대사 반응을 유발할까? 답은 명백하기도 아니다이다. 이 두 가지 음식들은 다양하게 측정 가능한 차이를 가진다. 설탕은 혈당 수치를 높일 것이며 최장의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것이다. 하지만 올리브오일은 그렇지 않다. 올리브오일이 내장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되면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두 가지 다른 음식들은 크게 다양한 신진대사와 호르몬 반응들을 유발한다. 이 다섯 가진 추정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다. 모든 칼로리들은 모두 동일하게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 총 칼로리에 대한 집착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무엇이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소화하는가? 칼로리는 무엇인가? 칼로리는 단순히 에너지 단위이다. 다양한 음식들은 실험실에서 태워지며 이때 발생하는 열의 양으로 음식의 칼로리 가치가 정해진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에는 칼로리가 있다. 음식은 처음에 위로 들어가서 위상과 섞이게 되고 서서히 작은 내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내장들에 의해 영양소들은 추출된다. 여기서 남는 것은 변으로 나오게 된다. 단백질들은 각자 구성요소들,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이것들은 신체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과도한 단백질은 저장된다. 지방은 바로 신체로 흡수된다. 탄수화물들은 각자 구성요소들, 당분으로 분해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모든 신체에 칼로리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크게 다른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다양한 호르몬적 자극을 유발한다. 칼로리 감소는 체중 감량의 주된 요인이 아니다. 우리는 왜 체중을 얻게 되는 것일까? 가장 흔한 답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답이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의 비만 증가율은 하루 섭취 약 200에서 300 칼로리 증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관련성이 인과성과 같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체중 증가와 칼로리 섭취량의 증가 간의 연관성은 최근에 분석되었다. 1999년에서 2010년까지의 미국의 내셔널 헬스 앤 뉴트리션 이그제네이션 서베이는 증가된 칼로리 섭취와 체중 증가 간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비만 발생률은 1년마다 0.37% 증가였지만 칼로리 섭취량은 사실상 안정된 채로 유지되었다. 여성의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1761에서 1781로 살짝 증가하였지만 남성의 경우는 2616에서 2511로 줄어들었다. 영국의 비만 유행은 북미의 비만 유행과 평행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체중 증가와 칼로리 섭취량 증가 간의 연관성은 사실을 나타내지 못했다. 영국의 경험에서 칼로리 섭취의 증가와 식이지방의 17의 증가는 모두 비만과 연관되지 않았다. 실제로 비만율은 증가했음에도 섭취한 칼로리의 양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칼로리 특성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은 변화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칼로리 저울로 여기며 칼로리의 불균형은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섭취한 칼로리 마이너스 소비한 칼로리는 체지방 만일 소비한 칼로리가 안정되게 유지된다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체중 감량을 유발해야 할 것이다. 열역학에 따르면 에너지는 분리된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소멸될 수 없다. 이 법칙은 섭취하는 칼로리 나누기 소비하는 칼로리 모델을 지휘하는 것으로 자주 제시된다. 유명한 비만 연구자인 닥터 허시치는 2012년 뉴욕타임즈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변경할 수 없는 물리법칙이 존재한다. 지방 저장량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신체로 유입된 에너지는 시스템을 떠나는 에너지의 양과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 칼로리는 음식이 신체를 작동시킬 때 시스템을 떠난다. 지방 저장량을 줄이기 위해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거나 활동량을 늘리는 것으로 칼로리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 또는 둘 다 해야 한다. 칼로리가 호박에서 섭취되든 땅콩에서 섭취되든 이것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열역학, 물리의 법칙은 인간 생리학과 적은 연관성을 가진다. 에너지는 신체 수시로 유입되고 신체를 떠난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활동, 먹는 활동은 에너지를 시스템으로 유입시킨다. 음식 에너지는 변의 형태로도 시스템에서 배출이 되기도 한다. 대학에서 1년간 열역학을 배워본 결과 나는 칼로리나 체중 증가가 열역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추가적으로 20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면 신체가 이를 열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니면 그 추가적인 200칼로리는 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 또는 간이 그 200칼로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섭취하는 칼로리에 집착하지만 사용하는 칼로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날에 2000칼로리를 섭취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2000칼로리의 신진대사적인 운명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루어 할 것이다. 열 생산 새로운 단백질 생산 새로운 뼈의 생산 새로운 근육의 생산 인지 심장 박동수 증가 박출량 증가 육체적인 사용 해독 소화 숨쉬기 배설 지방 생산 우리는 에너지가 열로 사용되거나 새로운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에는 신경을 쓰게 된다. 신체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 이외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많다. 칼로리의 균형을 맞추는 모델에서 우리는 지방의 증가와 감소는 기본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고 추정하며 체중 증가와 감량은 의식적인 조절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체의 그 어떤 시스템도 조정되지 않는 것은 없다. 호르몬은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조절한다. 갑상선, 부갑상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호흡기, 순환계, 간, 신장, 위장, 부신 시스템들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체지방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체는 실제로 체중을 조절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가진다. 지방축적의 문제는 에너지의 분배에 있다. 너무 많은 에너지는 체온 생성이 아니라 지방 생성으로 전환된다. 이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조절되며 여기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운동량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에너지를 새로운 뼈와의 형성과 지방축적 중 어느 활동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신진대사 과정들은 실제로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는 칼로리는 비교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추정한다. 특히 사용되는 칼로리는 섭취하는 칼로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을 가지지 않으며 서로 독립적이라고 추정한다. 비유를 들어보자. 1년의 수입과 지출을 생각해보자. 당신이 1년 동안 보통 10만 달러를 벌고 그만큼 사용한다고 하자. 수입이 1년에 2만 5천 달러로 줄어들었을 때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 같은가? 여전히 1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인가? 파산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년에 사용하는 지출을 2만 5천 달러로 줄일 것이다. 수입과 지출은 의존적인 변수이다. 하나의 감소는 다른 하나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만에 적용해보자. 섭취하는 칼로리의 감소는 사용하는 칼로리의 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문만 작용한다. 하지만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사용하는 칼로리의 양 또한 비슷하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체중은 감량되지 않는다. 칼로리 감소에 관한 몇 가지의 역사적 실험들은 이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오늘 책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